우아아아! 우아아아! 안녕하세요! 따콩! 찌콩! 컴온! 오늘의 몰카는 바로 공포물카입니다! 여기가 어디예요? 해지돼지 아시나요? 해지돼지? 오, 그 돼지요? 네, 그... 해지 씨 집 앞에 와 있습니다. 우리가 왜 와 있어요? 또 다른 리액션 맛집이잖아요. 이야, 굉장히 맛집입니다. 저만 당할 수가 없잖아요? 네! 우아악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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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서 이 재밌는 걸 같이 함께 공유하고자 대지를 찾아왔습니다 아무튼 그러면 깜짝 놀래키러 가볼까요? 깜짝! 나! 화면에 비춰! 그래서 무서워 네가 더 무서워하면 어떡해 나 열었어, 지 깜짝 놀래겠다 미안한데 지금 그 얼굴에 더 무서워하니까 저쪽으로 치워 나 죽으면 또 두려워 진짜 살아남는다 안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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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아아아악 안돼 안돼 오ㅜㅜㅜņ 잠깐만 '! 뭐야 깜짝이야 여보세요? 너 혹시 우리집 갔다 왔어? 아니지? 으아아앍 firefighters todavía 마이프 야 시윤이 형 우리 집 왔다와냐?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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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också! 아,orte. 아, XXXX 너 왜 이리와? 왜 이제와 너 진짜 인정하네 진짜 나 한 시간 됐나? 역시 리액션 맛집이 아주 만족스러워요 괜찮다 혜자 많이 놀랬어? 야 이거 치워 나 너무 무서워 여기서 실종 있어 마음이 안 치스러져? 아직 뭐 있어요? 아니 없어 아니 없어 끝났어 아 이거 뭐야 온 김에 방 소개 좀 해줘 이거 하려고 온 거예요? 띠형이 한 명 편집하고 있겠지 뭐 내가 어떻게 알아 오 아늑해요 이런 것도 있고요 제가 라이브 방송하는 데에요 그래 나 이거 실시간으로 봐 나 살 빠졌죠? 하늘 빠졌으니까 그만해 지겨워 아 진짜 지겨워 책을 좋아해요 아시잖아요 자는데 옆에서 책이 있는 너 책 옆에 두는 거 좋아하잖아 아 두는 거 오래 두는 게 없으니까 이제 helping 언니 이게 다이어트가 필요 없이 회재야 다이어트가 필요 없어요 이게 다이어트야 에지 airport 에지 tambaring crدا 가자 왜 또 가자 그 때 뺨 때리고 그냥 이만 바꿀게요 비밀번호 바꿔도 소용이 없어요 내가 비밀번호 되게 잘 따거든요 임상이 그래 구독! 좋아요! 구독! 좋아요! 약콩? 진콩? 콩콩!